호텁지근한 공기로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남부지방에는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울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의 하늘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기온은 울산이 31도, 포항과 경주, 그리고 양산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울산은 흐린 하늘에 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